오이택이었습니다. 집중둘려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요! 까뿐성! 얘들아! 아 진짜 쿼터 시작부터 이 분위기 뭐니? 진짜 까뿐성! 분위기가 다 잊었어요.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달의 민족!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. 삐욕이요!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. 배달통! 궁예패야! 보고 싶습니다요. 네이야! 언제적 궁예를 얘기하는 것이야! 이젠 내 세상이라오! 내가 바로 창의빈이요! 창의빈!